아 근데 같이 아까 했던 친구들 너무 잘한다 야 어 너무 잘한다 너희 둘이 같이 하면은 뭐 거의 다 잡겠는데? 잘하네 어 그래 응 그래 먼저 잘자 즐거운 주말 보내 고마워 어 우리 대온 예 대온님도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홈팀 전적 100승 54피 94승 160에 186승 85패네요 PC서버는 좀 웃긴게 빨무하는 사람들이 승보다 패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많더라구요 전적 갈래로 다들 잘 안하나봐 일꾼 뽑고 뭐라고? 아 아 방금 그 처음에 할 때 저는 일꾼을 뽑고 바로 붙입니다 예 그게 더 빨라요 승률 전체보는거는 W 런처를 깔아가지고요 플러그인에 저 항목도 다 하시고 W 디텍터라는 그 항목에 체크가 돼있어야 돼요 체크 하신 다음에 어 숫자 패드에 0번 누르시면은 어 그 전적이 쫙 뜹니다 예 전체 전적이 어 좀 이따가 우리 미진이 저 기요미 영상 하나 보고 자야되겠네 오 빠야 하는거에 W 런처 깔면 예 에이피엠 나옵니다 예 플러그인에 보시면은 두번째 세번째 항목에 어 에이피엠 나오게끔 하는 그 예 체크하는게 있거든요 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깝토이 검색하면은 제가 나오니까 친구 요청해 주시고 제가 그 어 뭐야 제가 제가 혹시 뭐 모르는거 있으면 페이스북 메시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부대정 컨트롤 플러스 숫자입니다 예 컨트롤 컨트롤하고 예 숫자같이 누르면은 부대정이 됩니다 예 질럿을 만약에 부대정 1번 하고싶다 컨트롤 플러스 1 아 와 한방인데 컨트롤하고 같이 누르면은 예 이렇게 B를 누르면은 이렇게 질럿을 이렇게 예 빠르게 두번 누르면은 질럿 쪽으로 이렇게 가죠 빠르게 두번 자 일단은 투테란의 원저그기 때문에 어머 괜찮게 플레이 또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캐리어만 할까 캐리어 캐리어 뽑는거 뭐 잘 못보신분들 많이 계시죠? 죄송합니다 캐리어 들어도 뭐 캐리어 뽑으면 못보십니다 예 갑자기 뭐 다 할 줄 알지 부대 지정은 뭐 유닛 건물 할거 없이 다 부대장 다 됩니다 예 다 되구요 그 그 컨트롤이랑 숫자로만 할 수 있어요 예 그 부대 지정은 미진이 어디갔지? 미진이가 안보이는데 미진이 여기나 좀 할까? 아 넥서스를 두개 짓는 이유는 이제 일꾼을 많이 뽑아야되는데 이게 이제 어 미네랄이 한개같이 보이지만 50개정도가 겹쳐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 미네랄을 닦해야 그만큼 어 미네랄 수급이 그만큼 빠르겠죠 음 그러니까 그 넥서스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일꾼을 이제 빨리 예 뽑아가지고 자원을 채 어 채취하려고 하는거죠 뚜뚜루 뚜뚜루 삐뚜루 레시여? 캐리어 하다 삐뚜루 레시 당할수도 있지 있죠 당연히 삐뚜루 레시를 안당하게끔 잘해야되겠죠 겁나는 말을 하시네 삐뚜루 레시를 아무나 쓸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예 손에 또 익어야 또 이게 되지 손에 안익으면 또 역효과가 난다고 오히려 칠 칠 가보조 내 먼저 가 내 먼저 갈게 내 먼저 갈게 이끼봐 칠 러 먼저 어 나온다나온다나온다나온다 야 임마 싸워야지 흑빠아이씨 와 이 새끼 뭔데 싸워야지 임마 와 임마 웃긴 놈이네 이거 새끼 웃기 새끼네 보고 놀래라 빼고 앉아있다 미친놈 이거 아 미치겠네 겁쟁이 새끼 와 진짜 무슨 시 신청원처럼 도망가네 돈땐놈아 아 임마 미치겠네 아 싸워 써야지 아 네 씨 스마트 러시 시바래사 는다 아 하 아 암에가 좀 많긴 많았는데 싸웠어야 돼 혼을 시켜야 된단 말야 아 시키 빼가지고 실로 또 갓갱파당하고 여기 지으라니까 위로 올라가냐 미친거 아니야 이거 분리한 시작이네요 에이 아 다른 키보드 에이 지워졌습니다 다른 키보드는 예 제가 쓰던게 미지니한테 줬거든요 그 키보드는 그 키보드 에이 큰일났다 뚫리겠다 진짜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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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와 다 피했네 아 근데 좀 미안하다 아홉씨한테 내가 솔직히 질러만 계속 뽑았으면 괜찮다고 이게 캐리어를 갈려는 욕심에 벽에 버린 것 같아 너무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홉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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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고스트를 뽑네 진짜 고스트를 가 아홉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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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헥 쏠라그라는데 이거? 핵 쏠라그라는데? 삐뚤 래시가 아니고 이거 핵이었구나 삐뚤어 키픽맨 어 어 새X 여기 있는데 어디? 어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지네 마프구나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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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mer하두입니다. 바라를 주신 것을 도와주기위원회입니다. 하지마. 왜 그러지. 저야. 배 BO가 가능합니다. 통 어차피 클릭합니다. 은하이 점수 도와주기위원회입니다. 나의 좀 단지. 이건 숙소입니다. 불편한 음성룡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PSP 이 슈lla 멀페를 2 shocks 게임은 정말 유리한거 같은데 지금 근데? forgave call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.. ㅅㅂ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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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 봐라 이거.. ㅅㅂ들 이거! ㅅㅂ.. ㅅㅂ.. ㅅ.. ㅅㅂ.. ㅅㅂ 핵쓰다가 튕긴거 아냐 이거? ㅇㅂ.. ㅅㅌ.. ㅅㅌ.. ㅔ.. ㅈㅂ.. ㅁㅂ, ㅅㅊ.. ㅅㅂ.. ㅅㅌ.. ㅅㅐ.. ㅅ.. ㅅㅂ.. ㅅㅂ.. ㅅ.. 이 상태로 된것 같네 더 위원하시지 한 명 제작ANGAR 종이비 날아라 종이비행기 또또로롱떳떳떳 으어 종이비행기 땅 서로 때리면서 죽이기 플래시 데미지로 흐허허허 아 죽겠네 저그가 자나? 아어어어 죄송합니다 잔다고해서 죄송합니다 낭심 까기 맨 아어어어 야아 이 분 낭심을 좋은